안녕하세요. 래밍의 김혜동입니다. 요즘 참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에 맞춰서 이 시점에 필요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 좀 잘 될 만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 박리담회 말고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해당 인기 차종들에 대해서는 박리담회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에이전트 수수료 0%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제로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박송료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만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이 세 차종에 대해서만 지금 프로젝트 제로를 좀 시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렌토 편인데 옵션별로 견적서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한번 견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갈게요. 버뉴 소렌토 가솔린 2.5 터보 5인승 노블레스 이륜 차량이고요. 60개월에 무보증 약정 거리 2만 킬로로 했을 때는 67만 5천 2백 90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차량 볼게요. 소렌토 가솔린 2.5 터보 5인승 시그니처 차량이고요. 이륜으로 했을 때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빌딩 캠 2,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간 차량이고 차량가는 4,520만 원, 60개월에 무보증 2만 킬로, 72만 2,370원이 나옵니다. 소렌토 디젤 5인승 노블레스고요. 후륜 차량입니다. 차량가는 4,357만 원, 60개월에 2만 킬로, 월나비금은 71만 7,420원이 나옵니다. 디젤은 사실상 문의가 좀 많이 없어서 다른 옵션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 맞춰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재고가 좀 많은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 가솔린 1.6 터보 5인승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옵션 없는 걸로 선택했을 때 3,929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60개월 2만 킬로 무보증했을 때 58만 4,540원이 나오네요. 옵션 딱히 필요 없으시고 가성비 차량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재고도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같은 하이브리드 5인승 프레스티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인기 옵션이죠. 스타일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했을 때는 4,231만 원이 나오는데 60개월 2만 킬로 무보증했을 때 625,570원이 나옵니다. 가솔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184만 원짜리 차량이 675,29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4,231만 원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625,57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솔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차를 해야겠죠. 하이브리드 세 번째 차량입니다. 가솔린의 5인승 노블레스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뷰티 인캠 2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4,607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60개월에 2만 킬로 무보증했을 때 67만 6,610원이 나오고요. 이 차량도 역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가격은 5백만 원이나 비싼데 월 납입금이 고작 1,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네 번째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5인승 이륜 차량이고요.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HUD 빌티 인캠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들어간 4,775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60개월에 2만 킬로 무보증했을 때 69만 9,49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 갈게요. 5인승 시그니처 하이브리드 1.6 차량이고요.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HUD 빌티 인캠 2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무려 차값이 이제 거의 5천에 육박하는 4,925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60개월에 2만 킬로 무보증으로 했을 때 71만 2,840원이 나옵니다. 이 차량도 역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4,520만 원짜리 가솔린 시그니처 차량보다 더 저렴합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소렌토 끝판왕 풀옵션 5인승 시그니처 그래비티 차량이고요. 옵션은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빌티 인캠 2 스마트 커넥트 크랄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간 차량인데 차량가는 5,147만 원입니다. 60개월에 2만 킬로 무보증했을 때 74만 9,870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소렌토 프로젝트 제로 견적서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너무 저렴하죠? 사실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딱 에이전트 스스로 0% 제로 플랜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쪽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